일명 그루밍 성추문 사건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 세소만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 서인천노회가 임시노회를 열었습니다. 제72회 제1차 임시노회에서는 41명의 노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소만교회 A목사의 면직을 철회하고 사직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A목사의 아버지인 세소만교회 담임 B목사를 제명했습니다. 한편 세소만교회는 지난 25일 공동의회를 열고 예정합동 총회에 탈퇴를 결의했습니다. 한편 총회 헌법상 공동의회를 열기 위해서는 일주일 전에 교인들에게 공고해야 하지만 세소만교회는 공동의회 이틀 전인 23일에 교인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